음악 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0월 5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구자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이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이제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치권이 좀 좋은 소식이 많아서 여러분들 좀 편안한 주말 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재표결이 있었는데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됐는데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현상이 국민의힘 여당으로부터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탈표가 나와서 이탈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게 지금 도돌이표 정국에서 이게 이번 회기 때 그게 부결이 되면 다음 회기가 되면 또 재발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람쥐 체바퀴 도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야당은 다음 달에 또 발회를 하겠다. 김건희 여사 특견법, 최성병 특견법 또 발회를 하겠다 돼 있어서 어제 나온 이탈표 관련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지 이거를 저들의 공사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을지 이런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권의 핫이슈가 김대남 이슈인데 하루하루 다르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남 씨의 행위에 대해서 아직 이게 뭐 김다나 씨 혼자 한 것인지 몇 명이 어울려서 한 것인지 전혀 지금 아직까지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몇몇 인사들이 아 이거 뭐 김대남 개인의 일탈행인데 뭘 이거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키우고 하느냐 이렇게 발언하는 인사들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떠한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부산금정구청장 그런데 어제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오전에 두 후보 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통해서 단일 후보가 이제 탄생을 할 예정인데 이것이 전체 판사에 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구 변호사님 어제 세 가지 법안인데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최상변 특검법 특검법 죄송합니다. 특검법 이제 재표결에서 부결은 됐습니다만 잠깐 감독님 저기 지금 마이크가 계속 안 나오는 표시가 나오는데 저거 상관없는 거죠? 네. 그런 표결이 두 개가 부결이 됐는데 이탈표를 4표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4표를 봐야죠. 솔직하게 계산해보면 4표가 이탈을 했다. 2표는 완전히 찬성 쪽으로 넘어갔고 2표는 차마 찬성은 못하겠어도 기권 무효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것도 찬성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위헌성이 높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도 내 표가 이탈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이 상태로 제의 요구만 계속 반복해가지고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특검법 재표결을 했는데 반대가 국민의힘이 108석이면 108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가 104표가 나왔습니다. 최성변 특검법 그것도 재표결을 했는데 반대가 10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표가 이탈을 한 거죠. 4표가 이탈을 해서 찬성으로 일부 갔거나 기권 또는 무효로 갔거나 그러니까 4표가 이탈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최성변 특검법은 벌써 세 번째 지금 재표결에서 이게 부결이 돼가지고 폐기가 되는 수순인데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폐기될 때랑 비교해 보면 이탈표가 늘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두 번째 폐기가 되는 건데 네 표에 이탈표가 나왔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구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듯이 이거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 속내를 그대로 표현하는 익명성이 보정되는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이탈표가 네 표가 있는 거 이게 아닌 말로 정말 대통령실이라든가 이 집권 세력에 억하심정이 생겨갖고 속단 말로 니들 한 번 혼나봐라. 니들 한 번 제대로 당해봐라. 나는 그래도 저쪽 반란표를 던지겠다. 이게 반란표는 아니에요. 이탈표지만 반란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의 이탈표는 뭐냐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탈표다. 저는 그래서 경고성 이탈표다. 이렇게 봤는데 구 변호사님 어떻게 저도 똑같이 봤어요. 경고성 이탈표다. 우리 이렇게 가면 민심을 잃습니다.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이고 우리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지금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라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어제 금요일에 동아일보에 칼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총선 때 한 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칼럼을 썼던 기자인데 제가 그것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되고 사저로 나가셔야 된다. 이런 기구로까지 세게 떴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자에 대한 악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사과 타이밍도 늦었으니까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고 더 세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댓글에서 보수 지지자인데 나는 동조한다라는 글이 너무 많아서 민심이 이렇게 바뀌었나?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가 윤 대통령 뽑았지 김건희 여사 뽑았냐? 이런 댓글이 정말 와서 팍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일하게끔 우리가 기대한 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사 이슈로 우리가 지금 1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거 보려고 정권 교체했냐? 이런 것들이 댓글이 대부분이어서 이게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에 대해서 변화 추이를 보니까 민심을 받아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표결할 때 그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감독님,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칼럼인데요. 어저께 실렸나요? 그렇죠. 그거 한 번 있으면 찾아가고 한 번 좀 띄워주시고요. 그 이기홍 대기자가 작년에는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 직격을 하면서 그 여사가 한남동 관제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돌아가서 임기 끝날 때까지 그것도 좀 조용히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변호사님 얘기로는 그 당시에 밑에 댓글창을 보니까 비판적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어제 이제 그 쓴 내용은 여권 일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사과는 늦었다. 타이밍이 지나갔고 지금 사과를 해봤자 별 그 큰 뭐 소구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사과를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법대에 세워서 거기 법원의 판단, 기소를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거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칼럼이.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는 저는 댓글을 안 봤는데 댓글이 이제 보수지만 저런 주장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댓글 비중이, 비율이 굉장히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사과를 진작에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가면서 사안사안마다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과로 끝낼 문제마저도 왜 사과 안 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듯이 민주당에서 그걸 지금 키우잖아요. 특검법을 분석해봤더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9개를 잡고 플러스 알파 그 혐의를 조사하다가 나오는 사건은 추가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찍어놓고 9개 혐의 플러스 알파로 무한대로 뒤지겠다라는 악법이에요. 악법인데 사실 여기서 디올백이나 이런 거는 법 조항이 없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처벌 규정이 없으면 이미 끝났고 법조인들 대부분 정말 법대 학부생 정도만 돼도 조문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해요.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이거는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고서 정리를 했으면 민주당에서도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얘기 못하죠. 그런데 사과 타이밍을 늦추니까 국민들께서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재발의를 하잖아요. 재발의의 동력 자체를 끊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민심에서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 댓글 지형 이런 것들도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명분을 얻었다라고 기세 등등한 그런 명분을 자꾸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귀를 해보면요. 이제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에 의한 그때는 몰카 공작 의혹 그런 프레임이었습니다. 명품 백크 공작 이게 이제 세상에 밝혀진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이었고 그래서 이게 올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이슈를 달궈서 이 여권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법 김건현 특검법을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과의 어떤 온도차가 있어서 온도차가 있어서 거기서 이게 당장 간의 균열도 좀 일어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5월 10일, 5월 10일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한 달 후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2년 딱 됐다 해서 추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명품 백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께서 저희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총선이 끝난 한 달 후입니다. 그런데 총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 초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하고 KBS와의 신년 대담 그게 2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는 사과를 안 하셨어요. 대통령이건 대통령 배우자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 하면 박재락에 대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기보다는 또 사과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 상태에서 총선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총선 패인 중에 하나가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국민 의혹을 좀 해소하고 국민들의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는 쪽으로 정치적으로 잘 핸들링을 하지 못했다. 뭐 그런 게 나타난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럼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스노우볼 굴러가는 것처럼 계속 이게 눈덩이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진작에 사과를 하고 하나하나만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어벤져스의 논조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사과하면은 더 지지율이 낮아질 것이다. 좌파 쪽에서 사과하는 거 맞냐.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파 쪽에서는요. 사과하면은 이게 더 떨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있었던 그 교훈을 얻는 과정에서 조금 그 사과가 성급했던 거 아니냐. 사과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과하면 좀 뭐가 호전될 거라고 그 정세 판단을 그르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데 저는요. 사과라는 거는요. 어떤 사과를 언제 어떻게 사과하는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요. 그 사과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성남 민심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사과라고 했냐. 그래갖고 더 국민의 염장을 질러서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그런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 사과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과를 잘하는 법 해가지고요. 뭐 3원칙 뭐 이런 것도 이전에 있었다고요. 신속성. 신속성. 그 다음에 진정성. 그 다음에 구체성. 신속성, 진정성, 구체성. 이 삼박자가 있는 사과를 해야지 대중적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이 사과를 한 순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역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사과를 언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단. 사실 놓쳤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사안마다 좀 달리 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과 때문에 탄핵까지 갔냐. 그게 아니라 사과 이후에 국정농단에 관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자꾸 뻥뻥 터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을 한 거지 사과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건 지금 사과하기 싫은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는 조국 사태 때를 좀 돌이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조국을 진작에 손절해버리고 조국이 100배 사죄하고서 정치권에서 일단 잠수라도 탔으면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었을까? 민주당 정권이 지금 5년 만에 헌정사 최초로 정권을 잃은 거는 조국 사태 때 보여준 위선과 오만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의 위기감은 조국 사태 때를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사과 거부하고 그때 했던 게 이철희 의원이 그랬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해가면서 사람 성남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었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분들 말씀을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내가 조국 사태 때 학을 떼고 정말 그 위선에 진저리를 쳐가지고 보수 정권을 탄생시키고 아예 전향을 했는데 내가 똑같은 꼴을 또 봐야겠냐? 나보고 다시 넘어가라는 얘기냐? 난 이제는 여기 다 오만정이 떨어져서 아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 듣고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는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력이 전무하고 검찰총장, 검찰 경력이 전부 다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데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있었던 거다. 공정과 상식, 공정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헌법 10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조국에게 또 이재명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와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이 이제 도를 더하면 분노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내 표가 이탈해서 어제는 104표로 지켰는데 보자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 변호사님은 이건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래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가 일단락이 됐을 때 그 검찰의 처분에 대한 국문적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누가 봐도 좀 이건 뭐 조금 쌈박하지가 못하다. 개운하지가 못하다. 뭐 이랬을 때는 검찰이 아무래도 뭐 그 정권의 눈치를 보고 뭐 수사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검찰 인사를 대통령 쪽에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의 어떤 보완성 보완성의 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말이죠. 아니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니들은 뭐 그냥 무턱대고 특검하자 특검하자 그러냐. 그래서 이게 야당표 특검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제 시점에서 보면 그런데 명품백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준 사람은 유죄고 받은 사람은 무죄다르고 하는 그런 논리도 희연한데 그게 어떻게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조금 하나 생겼어요. 하나 생겼는데 그런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걸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달 안에 처분을 할 텐데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 불기소 처분한 걸 확인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거봐라. 명품백도 불기소.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좀 명분과 논리 면에서 방어하기에 좀 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명분이 좀 부족해졌죠. 우리가. 지적하신 부분이 맞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이게 맞기는 한데 이게 첫 번째로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대향범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뇌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주보는 범죄라고 해서 대향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범리가 재밌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범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준 사람은 줬기 때문에 처벌받고 받는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처벌받아요. 그래서 준 사람이 주려고 했는데 받은 사람이 거절해요. 그러면 안 받았기 때문에 준 사람도 무혐의냐. 아니잖아요. 준 사람은 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각자 처벌 규정을 따져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최재형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처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법적으로 그런데 저도 사시공부하다가 이런 거 보면서 판례보면서 되게 재밌다. 왜냐하면 상식의 영역에서 그냥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했던 게 법적으로 정치학에 들어가면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판례 사안들이 나오죠.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게 변호사만큼의 법적 지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냥 보기에 왜 이렇게 달라? 라고 하면 우리가 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납득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괘씸한 사과도 안 해 보호받아 검찰이 감싸라고 민주당에서 십자포화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사께서 정치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용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푸셨으면 성난 민심이 좀 가라앉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는 분위기라도 됐겠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풀어볼 상황 자체를 너무 실기해서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방송도 보고 싶지 않겠는데 그 어려운 법리 얘기를 꼼꼼히 따져보고 싶겠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사 한 번 사과하는 거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여사 문제도 해결되고 용산이 일을 더 굳건히 해나가길 바라는 입장에서 걱정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우려하는 사태들이 오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무혐의가 맞죠. 사실은 근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여러 차례 탈탈 털어가지고 혐의를 밝히지 못했으니까 무혐의 의견이 여러 차례 올라갔었어요. 그때 그런데 결제를 안 하고 버텼던 건 우리가 모두가 알잖아요. 그럼 진작에 무혐의를 하든가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때 무혐의 하든가 그런데 이게 좀 자신이 있어서 명분을 더 갖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의 1심, 2심을 보고서 그거에서 여기서 무죄가 나왔으니 이건 더 갈 필요가 없는 게 완전히 맞습니다라고 해주고 끝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2심에서 그 방조로 유죄가 나온 관련자가 있는 바람에 꼬였잖아요. 스텝이 여태까지 시간을 미룬 다음에 여기서 이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서 무혐의를 해버린다. 정치적으로는 겁봐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십자포화를 하고 불신이 쌓였으니까 특검하자라고 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이 명분 하나 더 챙겼다고 얘기할 거고 법적으로 어려운 얘기 설명을 하고 나서야 민주당이 틀렸습니다라고 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정치는 약간 직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우리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는데 요즘 같은 보수우파 패널 중에서도 좌파는 문재인 김정숙 사과하라 이재명 김혜경 사과하라 좌파 패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우파 패널 중에는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또 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아 좌파는요 그래서 우리가 저 좌파는 진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들 좌파면 무슨 짓을 했던 아 다 그냥 합리화 해주고 정당화 해주고 반성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암무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맹자가 얘기한 인간이 갖춰야 될 몇 가지 마음 중에 수호지심이라는 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거 있는데 완전히 그냥 철면피해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이런 뻔뻔한 얘기들이나 했사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수준을 국민의 수준을 다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자 끌어내리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라도 이 질서를 지키고 법치를 지켜야만 나라가 그래도 발전이라는 걸 꾀할 수 있잖아요 보수마저도 그걸 내팽개치고 그러면 우리가 비판했던 거는 포인트가 어디로 가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지성이란 말 많이 하거든요 무지성으로 저렇게 옹호하는 게 진짜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있냐 생각이 있냐 이러고 저쪽은 명분이나 국민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조폭식의 충성심만 남았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좌파 우파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조폭 수준의 또 북한 저집단 수준의 말이죠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왜 우리 보수파는 안 하느냐 쟤들의 저런 저질스러운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하다가 조국 사태 때 완전 땅바닥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정권을 잃은 거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우리 지켜본지가 그렇죠 그 조폭식의 충성심을 조국 사태 때 봤잖아요 그 김종민 의원인가요 막 진짜 자기도 막 하다하다 안 되겠으니까 내가 조국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정말 마음에서 내적 갈등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겉으로는 막 옹호하고 막 이랬잖아요 국민들께서는 다 보세요 아 얘네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정권교체 해버렸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지금 쟤네 저랬으니까 우리도 저런다 그럼 쟤네 교체당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죠 예 그래서 그 저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가 저들은 저열하게 가더라도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 명언을 낳겠지 명언이죠 저들은 저급하게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은 곳을 보면서 가자 높은 곳을 향해서 가자 이게 이게 그런 건데 쟤들이 막 거의 그 수준 이하 뭐 평가 대상도 안 되는데 우리도 그거가 돼야 된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래갖고 보수의 품격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수의 그리고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국민들 위에서 나라의 발전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진짜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무슨 패싸움 하듯이 저쪽에서 칼끈했으니까 우리도 칼끈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보는 관중들 다 그게 돌아가요 안 와요 이제 그렇죠 그거는 정치 영역에 있는 분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이거 보자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요 이제 어저께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락이 됐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 여사도 무죄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논리를 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는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를 징역 뭐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그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심 때 무죄였을 때 그때 김건 여사에 대해서 방어할 때 썼던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통용되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손모 씨는 그게 혐의가 뭐예요 유죄 주가 조작을 방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알면서도 그 주가 조작을 방조했다 방조죄인데 그럼 손모 씨는 기소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물론 이제 대법원 확장 판결이 남아있지만 근데 김건 여사는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김건 여사는 만약 불기소 처분한다 그럼 손모 씨는 검찰이 기소했는데 왜 김건 여사는 불기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면요 국민들은 몰라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은 되는데 스피커가 너무 화력이 딸려요 지금 보면은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한 설계자나 주포나 이런 사람들하고 의사 연락을 해요 주가 조작인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연락을 해요 근데 김건 여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사람을 해야 할 줄 알고 칼을 제공하는 거랑 사과 깎을 줄 알고 칼을 제공하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다 요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얘기나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달라요 김건 여사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진작에 그거 갖고 처분을 했어야죠 왜 손모 씨하고 결부되는 듯이 용사에서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손모 씨가 무죄면 김건 여사를 더 볼 필요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인식이 어떻게 됐냐면 어 그럼 똑같은 사안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데 그거보다 훨씬 증거가 없는 사건이니까 이게 이 높은 게 무죄면 건도 아닌 요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말이 추격되고 스피커가 화력도 딸리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오 비슷한데 이거 앞에 사건 이제 결과 보고서 김건 여사도 처분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건 여사는 그 주범들이랑 주가 조작에 관한 의사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없고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진작에 처분을 했어야지 이거를 마치 손모 씨 사건이랑 결부돼가지고 처분하려는 것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손모 씨나 김건 여사나 그 계좌가 그 주가 조작에 이용됐고 전주였다는 점에서는 동일 하나 그렇죠 손모 씨의 경우에는 그 주가 조작 주포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그거를 거기서 같이 거들고 그렇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방조를 했다 그렇죠 그러나 김건 여사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 그런 논리로 이걸 딱 해야지 일관성도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1심에서 손모 씨가 무죄니까 우리도 무죄다 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그게 꼬여버린 거예요 스텝이 그러니까요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설명하고 얼마든지 맞는데 정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스텝이 꼬인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죠 말이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우리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벤져스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정치는 대중의 인식 대중의 인식이 어떤지 그게 또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 여론이 또 정치권을 여의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곤혹스럽게 된 건 맞아요 곤혹스럽게 된 건 맞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 1, 2 시나리오 A, B로 봐야 된다고 봐요 시나리오 A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했을 때 그 이후 그 다음에 시나리오 B는 검찰이 기소했을 때 김건현사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자기 어떤 주관적 희망을 거기다 자꾸만 투영하지 말고 지금 여론 지형이라든가 여의도 내의 어떤 이 문제를 둘러싼 양상이라든가 이걸 가지고요 최대한 이거를 냉정하게 한번 시나리오 라이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치의 영역에서 할 일이고 저 같은 법조인이야 법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결론을 딱 낼 수 있지만 그거를 놓고 더 넓고 큰 것을 생각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결국은 중도 유권자 대연합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더 확장하려는 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시나리오가 어느 쪽이 과연 이 정권의 득이 되고 이 정권이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는 정치의 영역에서 부총장님이나 한동훈 대표님이나 용산이 결정을 하셔야죠 참 이게 어려운 적입니다 어려운 적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여하튼 지금 국민적 의구심 대중적 분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품백 받은 게 부족자는 처신이었다는 사과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혼전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연루돼서 심력기 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정도 사과를 해서 쉽게 증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플러스 향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래 영부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러면서 이게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 다음 달에 이게 또 재표결을 재발의를 하고요 야당에서 그리고 그리고 또 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뭔가 이제 108표 대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의뢰인들 상대로 이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참 이성과 감성이 조합된 참 심오한 존재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계약 조건을 제가 막 분석해가지고 이 회사랑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보고를 드려요 의뢰인께서 근데 그래요 난 저 회사 대표 싸가지 없어서 싫어 그냥 싫어 이거 가지고 그냥 제외해버리더라고요 이성과 감성의 영역인데 국민들께서도 내가 마음이 풀리는 것도 중요해요 법적으로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저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정치인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성과 감성의 영역에서 정치인들이 그 몫을 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감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아 오늘 보니까요 저희 댓글창이 조금 핫해요 보니까 이제 저희들 어벤져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 와가지고 막 저희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올리고 하는데 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근데 뭐 저희들이 그런 거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또 열심히 또 그런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뭐 그 대신 뭐 어떤 뭐 극단적인 표현이라든가 욕설 이런 것들은 좀 상가하시고요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수의 품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질 좌파하고 똑같이 놀아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발언하는 거는 범죄만 아니면 다 존중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와가지고 의원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분들도 아 이게 어벤져스가 영향력이 진짜 상당하구나 라는 걸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저희 어벤져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또 저분들이 입증해주러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응원해주러 이렇게 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심오한 거 있잖아요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불교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정치 영역에서도 빠와 까는 통한다고 그런 것도 느껴요 다들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럼요 또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있는 분들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애국을 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사적을 붙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념은 영원하지만 그 신념을 담은 사람이라는 거는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 우파다 라고 여기시는 분이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자체가 보수 우파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지는 않아요 사람은 변하고 또 역할이 끝나면 퇴장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비판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또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민주당에서도 문재인을 놓고 이재명을 엄청 비판했지만 지금 민주당 그 자체를 이재명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건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나중에는 그냥 완전 초토화되는 경우도 벌어지고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진영 자체의 신념 자체가 그냥 망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신념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